녹화 파트를 바꿨어요 어 뭐야 아 로딩이네요 다음 팁 다음 팁 최고점에서 X버튼을 누르면 슬링샷 나의 부엌 완료 나의 부엌은 V.I.P 치료입니다 랩에 있는 아 아 스코피언, 엘렉트로, 그리고 다른 피스크는 훌륭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부엌에 있는 벌쳐도 있고 라이노도 있고 별거 다 있네 어 잠시만요 팔이 간지러 팔이 간지러 아씨 죄송합니다 어 오케이 고고고 헉 첫 장기는 겁나 재밌어 역시 데일리뷰글이 짱이지 우와 아 포인트런치 써보고 싶었는데 에이 안됐어 이렇게 통통 뛰어다니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되네 나는 아직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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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흠 음 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센터의 센터의 센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도움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수업 중인가요? 아마도. 정리할 수 있으므로. 지금 현재, 우리의 도움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그리고 너가 전화했나요? 아우, 그것도 아름다운. 전화한 사람을 믿고, 또한 그 전화가 흘렀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오오오. 저는 전화하는 것입니다. 넌 부딪히는, 넌 구매했어요. 그러면 난 또 퍼즐 해야돼? 거의 맞춰가는데? 됐다 경험치 20 줬어? 아 좀만 더 주지 레벨업하게 아 당연하죠 지금 일시키려고 아줌마 돈 내놔 스파이더맨은 항상 돈이 없다고요 아 이거 타워 활성화구나 다른 게임에 으으으 에이 가이스 여러분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디입니다 거미줄 강도가 좀 많은데 공격을 막는다고? 공격을 막는다고? 응 죽어? 누워있어? 응 죽어? 누워있어? 나이스 범죄 토큰이란 걸 주네요 무단 침입 저지안 어 레벨업 스파이더 컵 스파이더 컵 아 왜 범죄도 아니고 말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스파이더 컵 아 좋구만 왜 병만 나고 되게 애같아 그래서 좋아 잠시만요 스파이디 거미줄 로기는 법 아는 사람? 저건 또 뭐야 소셜 피드 적은가 본데 아 이거 범죄자야 npc가 올려준거고 ai가 자동으로 올려주는건가봐 나도 스파이더맨처럼 되고싶다 항생제맨이 되는걸 고려하는게 좋겠는데 이 아 잠깐만 스파이더맨처럼 되고싶어서 일부러 이런저런 범위한테 물리고있대 미쳤다 항생제맨 그래서 항생제맨이야 너 지금 근무시간일텐데 설마 바람난건 어어 어어 이게 와이프고 이게 남편인가? 아 스파이디 얘 SNS 중도이구나 여기서 좋네 스파이더맨의 공식 계정입니다 19도 뉴욕은 근데 범죄 토크는 어디다 쓰는걸까요? 경찰서 맵이 밝혀지지가 않았네 이쪽은 못가는구나 DLC로라도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럴리가 없겠지만 맵이 생각보다 되게 쪼부 안쪼네 아 안쪼네 아 제가 아 이제 시작해놓고 헛소리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 아이참 자 이게 사격대만인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순간 흫 이거 그거잖아 이거 배트맨이랑 미드러스에도 있던거에요 네모버튼으로 공격할때 딱 네모버튼으로 저걸 치는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에 네모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콤보가 또 쌓아요 음 자 즈그 저건 못쓸거 같애 일단 스윙킥은 배워야지 오오 sh- 흐흐흠 글로리야? 이름이 있네? 이 mpc는 뭐야 덮칠거야? 죽일거야? 뭐할거야? 뭐 이렇게 많이 왔어 브루트는 근접공격을 막습니다 아 피했는데 아 피했는데 아 피했는데 피했는데 아 피했는데 안피해졌어? 아 브루트한테는 못써 아직? 하긴 미드러스도 그랬던 것 같다 근데 저걸로 맞으면 참 아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아 별거 아니네요 역시 스파이디라서 가능해 이런거 아가씨 괜찮아요? 아가씨 괜찮아요? 돈바라고 한건 아닌데 돈이라도 좀 주면 아니 그냥 좋은사람으로 끝내지 말고 돈 아니 돈 아니 돈 아니.. 스파르카 혼자 놀라면 이것저것 많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줌마 에이 아직도 조작이 내 맘대로 안돼 음? 아 이렇게 범위대로 이 정도면 맞는거 아닙니까? 얼추 어 됐다 그냥 막 돌려야겠다 이거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빨리 다음 캐스터 오 저기 뭐 있어 어허허허 차도 멈추게 할 수 있어? 이거 어딘데? 어 찾았다 이거 뭐야? 배낭 회수? 아 하긴 얘 맨날 가방 잃어버리지 홈커밍에서도 가방 잃어버렸잖아요 더 좋은 장비를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오 사방팔방에 많이 있네 어? 이거 먹으러 가자 그럼 집도 있어? 아 하긴 집은 있어 첫 데이트 메뉴 뭐야 이게? 아 첫 데이트 할 때 먹었던 메뉴야? 메뉴판을 왜 갖고 왔니? 이게 수집요소인가? 아 이러면 좋죠 수집요소 다 보여주면 멈춰 멈춰 하나 더 병원 영수증? 아하 깨닫힌적 있어? 얼마 나왔는데? 2300달러요? 어? 230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속도가 안 버티니까 되게 느리다 더oso 아하 까매 Joseph 그는 아하 소름을 보여줘요 어허구레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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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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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약에 너가 저의 일을 하고 싶다면 너가가 필요한거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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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아 좀 맷집쯤 키워서 알아 이것들아 아씨 괜찮단 말 고맙단 말 됐어요 괜찮단 말 고마워요 나도 차 타고 다니고 싶다 아 이것도 부술 수 있구나 좋네요 부술 수 있는게 너무 많아 잠시만 배낭 하나 더 먹고 가자 범죄라도 있나 근처에? 왜 띵띵거리지? 아 근데 얘네가 조작을 되게 편하게 해놨어요 지금 보니까 그니까 알초 버튼만 누르고 있어도 자동으로 웹스윙을 해 그래서 되게 편해요 헬로우 왔다 어? 아 배낭이 아니었어? 잠시만 잠시만 야야야 타잔놀이 그만하고 아 그만해 안 돼 안 돼 제발 어디 있는건데 계낭이 나 안 보이는데 아 오오 먹었다 먹었다 아 힘들다 후 나이트클럽 VIP 카드? 아 해리 해리꺼야? 해리는 누군지 다들 아실거에요 해리 오스본 그린고블린의 아들 그린고블린의 아들 아마 걔가 뉴고블린이 되지 않나? 맘튼 이건 뭐야 이런것도 있어? 콤보 장인? 50콤보 이상의 콤보를 25회 수행하십시오 혹시 한적 있는데 뭐지? 아까 한번 했는데 음 쯧 토큰으론 뭐 할 수 있는거야 배낭 토큰 6개? 챌린지 토큰 아 6개가 아니라 6번째란 뜻이었구나 흫 근처에는 이제 뭐가 없죠? τού 저쪽타워로 가야겠네 갑시다 iona O 오옵 앞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5인용이라는 플래시 동영상이 되게 유용을 했어요 5인용이라는 플래시 팀 그룹 근데 거기서 이제 두명이서 5인용 라디오라는걸 한적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올리는 용도로 거기서 이제 혁군이었나?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셨었어요 스파이더맨은 시골에 가면 겁나 약해진대 이유가 날아다닐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건물이 없으니까 날아다닐 수가 없다고 근데 지금 스파이더맨 게임을 해보니까 건물이 낮으니까 짜증이 나 지금 날아다닐 수가 없어 맞는 말이었어 시골 가면 제일 약해질 것 같아 물론 그냥 웃으게 쏘리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지 말아주세요 어 찾았다 날아다닐 수가 없잖아 젠장 건물이 좀 높아야 되는데 하아 이래서 퀸즈파크는 경험치 많이도 준다 야 스윙속도 플러스 5%? 좋네 또 배당 토큰이 생겼어요 웹집을 두번 합니다 공중공격으로 포커스를 추가로 둘 수 있다 에어트릭 경험치 얻을 때 좋겠는데 끝나 경험치 퀸즈파크는 수업을 필요한 것 같아 오늘의 기술은 없을까? 야 너무 짜 너무 너무 짜잖아 고맙습니다. 너무 크잖아 땡큐 스파이디 귀엽네 슈트 업그레이드 하러 갈 수 있나봐요 저쪽에 있는건 나중에 할까? 지금 하긴 좀 요번 녹화는 슈트 업그레이드 녹화까지 딱 해야겠다 아니 근데 경험치가 이정도로 짤줄은 몰랐는데 뭐? 뭐? 아이잡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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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범죄 토큰 내놔 저지함 뭐? 아이잡놈들 아이잡놈들 그치 아이잡놈들 스파이더 플러쉬 일단 트로피부터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배당 다섯 개 회수하기 라이센스 아아아아 정체를 모르니까 돈을 못준다 그런거야? 이런 젠장 아휴 아 진짜 어 어 헐 죽었어 수다리가 죽었어 이런 젠장 이야 보스전에서도 안죽은거 여기서 처음 죽네요 아 이거 밝히러 가자 아 이런 젠장 하아 야 거기서 죽네 건너뛰기 있네요 개꿀 개념있어 역시 인썸이야 좋아 아 근데 그걸 죽냐 거의 다 끝냈는데 야 넌 무슨 배낭을 이렇게 그러니까 승모한테 혼나지 멍청이들을 위한 일과 생활의 밸런스 골 때리네 아 범죄 범죄 여러분의 친절한 이유 스파이디가 갑니다 아 아 아 이 날이 여기 무채가 없는데요? 세모 동그라미 쓰고싶었네 stagn 이력 현장 야 저거 어떻게 먹는데 되었다 와 경진대회 트로피 아 윌슨피스쿨 가방 평생 무상제공권 어 개꿀이네 아 그럼 잃어버려도 됐구나 어 잘했어 방금 뭐 발생했다 저기 있다 어딘데 아 이 위쪽이야 아래로 해피는 무슨 아 아 끝났어 또 아 니네 너무 너무 약해 스파이더 센스 활동 회피 여러 번 하는 건가 완벽하게 회피 스파이더 컵 아 여긴가 어딘가요 여긴가요 탑과 페어링 중 찾았다 스킵 스킵 빨리 좀 시간 아까워 스파이더 컵 어 가만히 있으니까 충성하는데 아닌가 내가 잘못봤나 10.30 로버리 프로그레스 스파이크 스파이크 또 어디 아 나 진짜 또 엇놈들이야 누가 내구역에서 깝치냐 죽을라구 이것들이씨 됐어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지켜냈어요 흐흐 나 이거 가방 온 아니 가방이래 오늘 안에 저기 갈 수는 있니? 흐흐흐 스읍 아 근데 재밌어 그냥 돌아다니는 게 젠장 시켜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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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만있어봐 깡패고 놔버리고 우와 너무 빨리 올라왔다 아니아니아니 아 방금 찾았는데 됐스 후란에 오오옹 야야 올라가야되 올라가야되 아뇨 이거 못올라가? 아 어? 아 올라가면 되는거였어? 아 아니 아 야 니네 아니 딱 못 멈추겠어요 미치겠다 진짜 아 됐다 아 이렇게 할걸 멍청한 놈 만두 레시피 엠제인의 집을 홀랑 태워 먹지 말 것 엠제이 나오는구나 하긴 나와야죠 아 배낭이 사방팔방이 되게 많아 배낭 다 먹고 가자 나이스 아 또 있어 야 참 스파이더맨 힘들게 산다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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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 사람이야! 한 놈! 빠져! 에잇 잡놈 날 때려 피스크 끝났어요 아줌마 미안 이젠 끝났어 더 이상 없어 저기까진 또 언제 뛰어가 하지만 뛰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스파이더니까 우와 잠시만 야 잠깐만 스파이더맨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죽을까 어 안죽네 이야 고맙다 야 하긴 물에 빠졌을 때 게임 오버되는 그거는 너무 올드하죠 이제 어딘데 또 뭐 뭐 뭐 뭐 뭐 뭐 멈춰지게 말이죠 AFLUG KILL SOMEONE DRIVING AFLIM FULL OVER FULL OFF FULL OFF YOUNG MAN I WILL PULL THIS CAR OVER RIGHT NOW GO SPIDER-MAN MERICINED MIGUEL FULL OFF HERE'S YOUR STUNTHER SCRIP FULL OFF FULL OFF FULL OFF FULL OFF THAT'S JUST RUDE FULL OFF 으아아아 좋았다! 야 연출 진짜 좋..우와! 아 아파 연타야 되는 줄 몰랐어 연타야 되는 줄 몰랐어 지금 전 연타야 되는 줄 몰랐어 이 Gomu는 저 expert говорят 왜 뭐 그런거 겠져 흐흐흔 자 다음으로 빨리 요란이 5 우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철 찾아 로켓? 아 안쓰러운 녀석 아니 그니까 가야되는건 아는데 돌아다니는게 너무 재밌어 미안해 스파이더맨 미안해 스파이더맨 그리고 막말로 수트도 그냥 어 부가임무가 있네요 서브퀘스트 어 잠시만 녹화가 40분째네 잠시만 여기서 좀 어 녹화를 끊었다 갈게요 응